으 와 사람 많네 으 으 그리 해변에서 자전거를 타도 되겠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모래가 단단하네 지금 자전거 폭이 3cm 정도 밖에 안되는데 3cm 정도에도 무난하게 자전거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신두리 모래는 딱딱하고 하나 자전거를 타고 화면 라이딩을 할 수가 있는 곳이 참 두문대 자전거를 타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이거 모르겠지? 어. 신수리 사고. 어 맞아. 저 집 끝에 2층 집 넘어서고 가요. 신수리 사고. 페도 휴파. 저거. 저거 치네. 클리켓이냐. 되게 뭐냐. 저거 공원에서 어르신들 하는 거 아냐. 응. 뺏기는 게 낫지 않을까. 응. 아니. 저 도로로 가지 뭐. 바람 불어가지고. 진짜 돌아오기 힘들어. 하늘과 바다 사이. 하늘과 바다 사이. 이쪽으로 나가는 길 있을 거야. 이쪽으로. 가만히 있어봐. 아. 거기 있다. 나가는 길. 하늘과 바다 사이. 하늘과 바다 사이. 하늘과 바다 사이. 그리구 나가는 길을 가야죠. ?? 이렇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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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타란 만 타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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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